아유 학생이 그래가지고 많이 다 쌓인다고 자 오른쪽 제목으로 잘 알맞은거 자 우리 진서가 얘기해 보세요 정답은? 5번 해석해 보세요 2년 과일의 시작 오 너무 잘했습니다 시작 스타트 너무 잘했습니다 자 2, 3번 준영이 정답은? 성모님? 어 밥 없으면 돼요 아직 괜찮아 지금 해봐 만들어진 이유 미슐랭 가이드 왜 만들었을까? 여행을 촉진하네 그렇지 정답을 해보면 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쁜이 4번 정답은? 뭐야 안 풀었어? 아니요 근데 안 풀었는데 미슐랭 굿밥 이런거 만들어야 돼 미슐랭 굿밥 4번의 정답은? 괜찮아 말해봐 4번은 4번? 에이 무슨 타이어 정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얼굴은 음식점이라는데 야 정답 몇번이냐?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아 맞다 5번이 죽었지 잘했습니다 자 오늘 주말이니깐요 어 많이 안되면 어 많이 안되면 많이 안되면 많이 안되면 앞으로는 아니고 우리 38쪽부터 어디까지? 뒤에 2번 남았거든 41쪽까지 풀고 해석해 주세요 그 다음 리스닝 어디 할 차례입니까? 아 복숨없어 몇번? 3번 써주시고 야 제가 안되면 제가 쓰면 안되면 아니 그 다음에 리스닝 어디 할 차례입니까? 뭐야 리스닝 파란색이요? 어 8 8 6가 5가 5가가? 5가요 5가 파란색 5가 문제 풀리는 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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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? 오늘 레스토 받았어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지 문제 맞네 5가 문제 네 오늘 아주 쉬워있습니다 이제 네 나중에 히브리스 담배 챙기 20원씩 구합니다